2차전지 업체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 철저하게 실적별로 밸류에이션 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데 실적 증가폭이 큰 회사들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나쁜 건 다 알았으니까 내년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단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서 지금 새벽 1시인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료구독 모델 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무료특강 많이 신청해 주시면 무료특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또 다른 구독 모델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새벽 1시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금투세 관련된 민주당에서 폐지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이 확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정말 모처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역시나 2차전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2차전지 업종보다 더 센 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후니팸 가족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공부를 같이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료 구독 모델에서도 유료 구독 모델 명칭은 빌리언스 캠퍼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현실적으로 조단이 부자가 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밀리언스 정도는 충분히 다 달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시장은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일단 제약바이오가 가장 셌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두 번째로 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도 상당히 오랜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G 에너스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모두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까지 전부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구독자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만이 유튜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멋진 분이 86세 젊은이라고 하셨나? 응원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저랑 나 이제 한참 인생 40년 가까이 차이 나시는 선배님이, 인생 선배님이 또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월 14일 날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한 번은 사전 신청하신 분들, 구독 모델 사전 신청하신 분들, 한 번은 유튜브 전체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무료 특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주제에 대한 투표를 커뮤니티에 받고 있는데 이미 1300분 넘게 1300분 가까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는 후니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8시에 무료 특강 아마 라이브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무료 특강에 관련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특강 주제에 대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후니팬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고민이 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특강에 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한 특강의 주제는 25년도 예비 주도주 섹터가 될 주도 섹터 후보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로 그 주제를 정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은 사전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주말자 기준으로 사전 신청할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송부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질문지를 한 5개 정도 추려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또 상세히 작성해서 사전 신청하신 구독 모델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 배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지도 많이 봐주시고 질문이 주가 예측하는 측면 말고 굉장히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구독 모델 신청하신 분들 다 엄청 잘 되실 겁니다. 당연히 유튜브를 보신 후니팬 가정 여러분들도 다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중요한 건 저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평생 함께해야 될 주식 투자 라이프를 재밌고 즐겁고 과정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과정에 충실하시다 보면 내 방법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얻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금투스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차전지에도 상당 부분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투스에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2차전지에 기대감이 있고 2차전지 관련된 또 많은 2차전지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에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금투스의 폐지에 관련돼서 정의정 대표님 너무 실제 몸소 밖에서 엄청나게 활동하신 정의정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전지 먼저 이제 기사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사로부터 6천억 자금을 수여받았고요. SK이노베이션 영업손실 확대됐지만 21년도 10월달에 독립법인 설립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40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마이너스 1100억대를 손실을 예상했는데 드디어 240억 흑자 전환을 했는데 특히나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NPC 첨단 생산세액 공쟁이 적었습니다. 680억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SK온이 저는 실적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테크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고요. 한국 배터리가 역시나 화재 안전 기술에서도 10년간 특허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BM 관련돼서 노무라 증권이 첫 스타트로 투자 의견 상향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실적 부진 이어지는 양극재 돌파하고는 결국 신규 수주 확보라고 하는데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머티에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들 기존 고객사들 말고 다른 고객사들 2개에서 3개 정도 협의 중에 있다고 컨퍼런스 콜에 밝힌 걸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사 측면도 고객사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LG화학도 고객사 다변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고객사 다변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배터리 셀단에서도 각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삼성 SDI도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업체 고객사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LG앤솔이 각형 관련돼서 중국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가장 포트폴리오 가장 고객사가 완벽하게 다변화되어 있는 LG앤솔조차도 각형 중국 배터리를 인수하려고 하면서 각형까지 싹 배터리의 폼팩터, 파우치, 원통용, 각형 모두 싹쓸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앤솔이 조단위 매출 넘버는 P&T 주가 반등 구간 진입은 언제쯤 될까? LFP 신사업 기대감 P&T는 아마 올해는 1조 매출 돌파할 것 같고요. 26년도에 2조 매출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 역시도 26년까지는 연 매출 성장률은 최소한 40%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멈춰선 에코프로 미래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에코프로 길어지는 캐즌 불황, 선별적 투자로 미래에 대응하겠다. 김동명 LG앤솔 대표가 배터리 캐즌 관련된 부진, 배터리 업계의 업황 부진은 26년도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오늘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온 업체들이 있었지만 1월달 평균 대비는 22%가 빠진 상황이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64%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는 것은 기아이동일, 피로틱스, P&T, 대주전자재료,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내일 정도 되면 11월 5일 기준 장 열리면 아마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엔캠이 다시 9%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117% 수익을 회복을 했고요. SKC도 62%, 고려하인이 123%.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차전지 모멘텀으로 디아이동일, 피로틱스, 엔캠, 대주전자재료, LG앤솔 이 정도가 P&T까지 이 정도가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자동차 판매 현황입니다. 전기차 판매 현황. 매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달 데이터가 최종 정리본이 나왔는데요. 총 171만 2천대를 팔았고요.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전년 대비 29.5%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판매 실적이 회복 국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46%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요. 전월 대비 20% 증가한 110만 1천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전월 대비... 네, 이 숫자 보이시죠? 유럽이 전월 대비 63% 증가하면서 31만 1천대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도 드디어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YOY로도 5.5%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12만 2천대로 미국이 9월달에는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7.6% 감소했고 전월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1위는 중국 포함해서 BYD가 1등, 테슬라가 18만 5천대로 2등, 3위가 볼보하고 합장인 지리자동차 길리라고도 하고요. 4위가 폭스바겐, 7위가 현대기차입니다. 메이커별로 보면 아직도 모델Y가 1등, 모델3가 2등입니다. 그런데 3위부터 6위까지 BYD가 싹쓸이했습니다. 3위도 BYD, 4위도 BYD, 5위도 BYD, 6위도 BYD.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55만 대 판매가 나왔고요. 중국을 제외한 판매에서 테슬라 포함 글로벌 탑10이 46만 대를 기록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탑10에서 역시나 테슬라가 1등을 기록했습니다. 11만 3천대, 폭스바겐이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7만 3천대, 현대기차가 4만 6천대로 3등이고요. 스테란티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5천대 차이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모델Y가 중국을 제외한 판매에서도 1등을 했고요. 모델3가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9월 달 가장 좀 신선한 데이터, 폭스바겐에 엔야크, 이 차가 최초로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 합산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에. 이거 어떤 배터리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4위, 볼보의 EX30. 여전히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볼보의 EX30은 매달 데이터에서 계속 잘 팔리는 차종으로 최상위권, 5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5위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폭스바겐에 Q4 이트론. Q4 이트론 여기 어떤 배터리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죠. 9월 달 미국 데이터는 전월 대비 13.9% 감소한 12만 2천대를 기록했고요. 순수 전기차는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전월 대비 15.5%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5만 5천대, 여전히 1등을 기록했고요. 2등의 현대기아차입니다. 대단하죠. 1만 1천대, 3등이 GM인데 똑같은 1만 1천대인데 끝자리 100단에서 3등으로 밀렸고요. 포드가 8천대, 스텔란티스가 7천대, BMW가 6천대로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여전히 미국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 배터리 포지션 가장 큰데 어디죠? 그 다음에 유럽이 31만 1천대를 기록했는데 YOY로도 5.3% 증가했습니다. 유럽이 회복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요. BB라고 하는데 22만 8천대로 67.7%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월별 데이터 중에는 가장 좋은 수치를 봤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0.5%, 두 자릿수 11%를 증가했고요. 역시나 폭스바겐이 1등입니다. 6만 6천대, 폭스바겐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4만 4천대, 스텔란티스가 3만 3천대, BMW가 2만 9천대, 길리가 2만 7천대, 다임러가 2만 6천대로 5위권을 형성을 했고 현대기아차는 7위권으로 밀렸습니다. 9월달 순수 전기차 침투율은 22.2%로 전년 대비 5.8%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10.5%고요. 와 중국은 42%입니다. 그런데 유럽 보세요. 유럽도 제가 30% 넘는 거는 전체 유럽 데이터가 30.6%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왔습니다. 9월달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88.1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도 18.9%, 전년 대비도 30% 증가하면서 배터리 출하량도 빠르게 회복세를 숫자가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이 17.8기가와트시로 9월달 배터리 출하량이 유럽에서 전월 대비 65%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도 17.5%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10.6기가와트시의 출하량을 기록했는데 9월달 데이터 미국 부진했습니다. 10.5%가 전월 대비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YOY로는 21%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53.8%로 전월 대비로는 17.6% 전년 대비로는 38.9% 증가하면서 중국도 역시나 엄청나게 아직도 42%가 되는 침투율인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9월달 글로벌 전체 배터리의 출하량은 88.1입니다. 88.1. LGN솔이 10.6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로는 22.3% 전년 대비로는 17.3%가 증가했고요. SK온이 전년 대비로는 8.8% 증가한 3.7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 유럽 관련된 그리고 북미 관련된 데이터가 SK온이 둘 다 부진했는데 좀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38% 증가했고요. FY가 2.3기가와트시로 9월달에는 SSI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요. 파나소닉이 조금 회복이 되는지 연간으로 25% 이상씩 감소하다가 지금 17%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나소닉이 계속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CATL이 전년 대비 14.9% 증가했고 전월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CATL이 상당히 좀 계속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BYD가 전월 대비로는 18%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6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BYD 데이터는 일단 미국에선 의미가 없고요. 유럽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BYD 데이터보다는 CATL의 데이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는 총 34.3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로도 20.8%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18%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특히 중국을 제외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은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LG앤솔이 9.5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 25.6%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SK온이 3.7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 8.6% 전년 대비 39%가 증가했고요. LG앤솔이가 가장 구진했습니다. 전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16.6% 감소했고요. CATL은 4%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북미에서는 LG앤솔이 전년 대비 44%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6.5% 감소하면서 LG앤솔도 8월달보다는 9월달 데이터가 다소 둔화 국면이 나왔고요. CATL은 전월 대비도 2.7% 빠졌고 전년 대비로도 18% 빠지면서 가장 구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K온은 1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26% 빠졌고 전년 대비도 11.8% 증가했는데 다만 SK온이 현대기아차가 선방하면서 또 포드가 판매량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북미에서 데이터가 그래도 전월 대비로는 26% 빠졌다고 하지만 회복 국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이 전월 대비 6% 빠졌고 전년 대비 0.1% 빠졌습니다. 9월달 유럽 배터리 출하량은 총 17.8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전월 대비 65%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도 17.5%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LG앤솔이 전월 대비 81.9%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0.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LG앤솔의 지금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까지 빠졌다가 지금 좀 회복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65에서 7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SK온도 유럽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좋았네요. 1.9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6.8%가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55.9% 증가하면서 SK온이 유럽에서 가장 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는 22.5% 증가하면서 그 때 같은 경우도 지금 SK온 보다 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로는 조금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파나소닉이 유럽에서 파나소닉이 아니죠. CATL이 유럽에서 전월 대비 62.7% 증가하고 전년 대비로도 14.9% 증가하면서 이 CATL하고 지금 LG앤솔이 9월달에 총출하량에서 다시 역전됐습니다. 9월달 LFP 침투율은 46.5%인데 중국을 제외한 침투율은 9.6%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럽이 6.7% 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5.7% 밖에 안 됩니다. CATL이 9월달에 누적 합산으로 36.7%인데요. 요거는 중국 포함입니다. BYD가 중국 포함해서 16.4% LG앤솔이 12.1이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4.8% 삼성 SDI가 4.4%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대략 46.7%에서 49% 사이를 국내 배터리 3사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총 점유율이 10월달에 NCM 양극재 수출은 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YOY로 41%나 빠졌지만 다행인거는 이 MOM입니다. 전월 대비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량은 12,000톤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2.7%지만 전월 대비로는 0.4%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당가는 25.6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3% 여전히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근데 전월 대비 0.8%로 가격 빠지는 것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NCA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수출액은 9,000만 달러로 51% 감소했고 전월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단에서 NCA가 NCM보다 수출중량, 그 다음에 수출액 모두 NCA가 NCM보다는 선방했습니다. 수출중량은 전월 대비 42% 빠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32% 빠졌고요. 수출당가는 kg당 3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당가가 전월 대비 20.6% 증가했습니다. 청주는 바로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합산 데이터가 0.1억 달러로 95% 감소했고요. 중량도 92% 감소했습니다. 거의 지금 최바닥 수준으로 수출중량이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kg당 24.9달러로 제가 본 수출당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kg당 24.9달러 YOY로 41% 감소했고 전월 대비 8% 감소했습니다. 24.9달러가 거의 kg당 24달러가 거의 바닥 수준을 형성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항 수출, 포항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포항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데이터를 보면 수출액은 46% 감소로 기록했고요. 중량은 마이너스 25% 감소했습니다. 단가는 kg당 29.4달러를 기록했는데 단가, 포항 단가도 전월 대비로는 드디어 3.7%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LG앤솔하고 삼성 AI에 나온 것 중에 바로 이 에너지 저장장치인데요. LG앤솔이 ESS가 차지하는 매출이 대략 2조가 됩니다. 삼성 SDI가 차지하는 매출이 대략 2조 6,000억에서 2조 8,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조 때 LG앤솔이나 삼성 SDI 2조 6,000억 ESS 매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앤솔이 YOY로 ESS 매출은 3분기에 54%가 증가했습니다. 삼성 AI는 35%가 증가했습니다. QQ, 분기별로는 LG앤솔이 120% 증가했고요. 삼성 SDI가 20% 증가했습니다. 아마 연간으로는 LG앤솔과 삼성 AI 모두 매출단에서 30% 이상 연간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영업이익이 42% 증가했는데 바로 이게 ESS 파나소닉도 전기차 배터리 쪽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매달 데이터 파나소닉 데이터가 망가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ESS의 비중이 3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ESS에서 파나소닉이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기차 부진을 ESS가 YY로 80%씩 성장하면서 전기차 매출과 이익의 부진을 파나소닉이 완벽하게 벌크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SDI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104억 밖에 안되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1299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LG앤솔은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는 아직 적자입니다.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 SDI가 ESS 매출이 20% 이상이 되고 LG앤솔은 10% 밖에 안됩니다. 당연히 삼성 SDI도 ES 매출 비중이 30% 중구반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LG앤솔 역시도 ES 매출이 20%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 CATL의 영업마진이 13.9%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에서 13.9% 물론 중국에서 엄청난 보조금 그다음에 CATL 자체 강산 그죠? 얘네도 자기네들만의 생산 공정 혁신을 하겠죠. 그래서 이 13.9%가 나왔는데 지금 기대되는 것은 LG앤솔의 2026년 OP 마진입니다. LG앤솔도 엄청난 공정 혁신과 생산 원가 절감과 원재료 자체주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로 26년도 예상 OP 마진을 11%로 잡으면서 CATL과 대등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하나증권 IBK 키움 한화 DS 교보 미래 신한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하나증권에서 특히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주의를 하자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감가 삼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유형자산 취득이 늘어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수익성 리스크의 제한적인 요인이다. 일례로 파나소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해서 우린 캐파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에 42% 영업이익 증가하는 데는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감가 삼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한 부분이 분명히 매출과 이익의 외형성장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25년부터 라고 보고 있는데요. 25년 26년도에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구체화된 IRA 규정에 따라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실적 추정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향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엘젠솔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원통용 파우치형 외에 각형 배터리 쪽 사업 확장 외에 중국 업체인 JEV를 인수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호주 리튬 아이오니어라 연 37만 대 전기차 생산 분량의 네바다주에서 리튬광산 개발이 미국 네무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에는 리튬광산 정제 공장 관련돼서 수익을 균등하게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익을 균등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게 충분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고요. 포스콜딩스가 아르헨티나 2만 5천 톤 수산화 유튬 공장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콜딩스 지금 6만 8천 톤 그 다음에 9만 6천 톤 사이즈로 커지는데 저는 이제 6만 8천 톤이 포스콜딩스에서 25년도 그 다음에 26년도에 바로 9만 6천 톤 요게 원래 1년 이상 26년도에 6만 8천 톤 27년도에 9만 6천 톤을 예상했는데 요번에 컨퍼런스 콜을 밝힌 거는 25년도면 수산화 리튬 6만 8천 톤 양산 체계가 되고 25년도에 9만 6천 톤 체계가 된다고 하니까 1년 이상 좀 당겨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내년 기준으로 캐파 양극제 캐파 17만 톤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26년 기준으로 20만 톤 캐파를 유지를 했고요. 에코엔 드림이 고객사는 안 밝혔지만 84억이 하이니켈 엠임 전구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퍽 리튬이 25년도 리튬 공급가액을 낮게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미국의 10월달 전기차 판매 13만 3천 대 10월달 것도 데이터는 나왔는데요. 16.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8.4% 증가했습니다. GM이 12,000대로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GM이 10월달에는 2등 했네요. 9월달에는 현대기아차가 2등이었는데 뒤집어졌네요. 에키눅스의 아마 힘이라고 봅니다. 73.5% 증가했고 전월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전년 대비 26% 증가하면서 여전히 미국에서 55,000대 팔면서 1등을 기록했고요. 10월달 데이터 GM이 74%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현대기아차가 8% 증가하면서 11,000대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0월달 2차전지 전체 수출 금액은 6억 2천만 달러로 YOY로는 9.1%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10.6% 감소했고요.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는 ESS입니다. ESS에서 수출 66.1% YOY로 증가했고요. 중량 또한 YOY로 148.9% 증가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33%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 MOM으로는 13.4% 증가하면서 수출액 수출 중량 ESS 쪽에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SK온 같은 경우가 드디어 오늘 매출이 나왔는데 1조 4,308억을 기록하면서 매출 단에서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역시 핵심은 영업이익 컨센이 1,100억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240억 흑자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첨단 생산세액 공제 금액이 608억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400억 500억 이상이 적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리튬의 고단가 재고가 소진됐고요. 헝가리 헝가리 초기 공장 양산하는 비용 램프업 비용 그 다음에 기저효과 비용 개선. 이게 왜 중요하냐. SK온이 이렇게 비용 절감이나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삼성 SDI나 LG 엔솔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 SDI는 인디에나 코모도 공장 양산하면서 초기 램프업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삼성 SDI의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LG 엔솔 역시도 LG 엔솔 역시도 고단가 리튬 비용이 줄어들면서 LG 엔솔도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SK온이 25년 이후에는 케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 이 공장 연기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 조지아 프로젝트도 진행은 하지만 최종 양산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켄터키 이 공장은 연 37 기가와트씩 캐파인데 25년 내년 상반기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오늘자에 기사 났죠. 켄터키 이 공장을 바로 일본의 니산 배터리 공장 니산 차세대 배터리 공장으로 일부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기차와 파워툴 모두 부진해 하면서 판매량이 35% 3분기 실적에서 감소했습니다. 가격 빠지면서 이익 빠지는 건 시장에서 억셉트 하고 있는데 판매량 이 물량 Q가 줄어드는 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 줄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양극재의 5대 천황 중에 어디가 가장 적은지 그거를 보시면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판매량 측면에서 가장 견조한 거는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입니다. 다만 그런데 에코프로비엠도 ES쪽 양극재가 전 분기대비 81%나 증가하면서 ESS가 큰 폭으로 에코프로 양극재의 이익 깎아먹는 거 매출 깎아먹는 거를 벌크업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8일날 에코프렌들리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에서 다양한 업황에 대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사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 내용도 8일날 나오면 최대한 8일날 가까운 날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년 71만 톤 캐파가 딱 하향 조정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지금 LG화학 캐파 낮췄죠 LNF 캐파 낮췄죠 포스코 퓨처엠 캐파 낮췄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원래 25년 10만 톤 후발주자니까 에코프로비엠만 캐파를 낮추면 이제 완전히 현실적인 수준에 더 이상은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측에서도 4분기를 끝으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에서 신규 NCM 가동 초도 물량이 이제 막 양산 출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달에 미국의 설치 양을 보시면 862MW로 전년 대비 43% 증가를 했고요. 1월달부터 누적으로는 6.8GW를 기록하면서 누적 데이터로는 59%가 증가를 했습니다. 2차전지 밸류에이션 여전히 엘젠솔부터 코스모 신소재까지 내년 밸류로 치면 78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되는 78배 밸류에이션에 합당한 합리적인 수준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내년 기준으로는 좀 매력있는 수준이고요. 엘젠솔도 26년대야 이제 정상적인 4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26년도 지금 엘젠솔부터 코스모 신소재까지 평균 밸류에이션은 37배입니다. 그럼 26년 기준으로 해도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인 것은 포스코홀딩스 삼성 LG화학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LNF 정도가 밸류에이션 단에서는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그럼 더 이상 얼마나 나빠질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즉각적으로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익 꺾이는 건 알겠는데 매출이 얼마나 줄어드냐 24년도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당연히 매출단에서 가장 선방하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고요. 그 다음이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양극재단에서도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매출로는 가장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단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지금 연간 추정치 감소가 예상되고요. LG화학이 두 번째로 선방하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매출 사이즈랑 LG화학의 매출 사이즈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LG화학 쪽이 실적 측면으로 매출 측면으로 가장 선방한다. 포스코딩스 LG화학이 가장 매출단에서 선방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그럼 이익단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개선된다고 보는 것은 역시나 적자폭을 감안을 하더라도 내년에 이익단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은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 98% 이익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까지 계산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은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가장 이익단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LG앤솔이 아마 내년 기준으로 31조 매출에 3조대 이익을 예상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5조 매출에 대략 한 19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익 사이즈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내년 기준으로 56조 매출에 3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당연히 LG앤솔보다는 LG화학이 더 매력적이겠죠. 왜냐하면 LG화학은 엔솔에 81.84%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 측면으로 보면 사실 LG화학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더 탄력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자 자 그러면 이제 금투세 이슈가 끝났으니까 드디어 그럼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냐. 역시나 외국인은 오늘 기준으로 엔캠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단에 또 산 게 삼성 SDI를 샀고요. 포스코 퓨처엠을 샀고 LG화학을 골고루 샀죠. 그 다음에 LG앤솔이 3등이네요. 엔캠 엔젠솔 삼성 LG화학 외국인은 2차전지단에서 일단 요정 요정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기관은 좀 샀냐. 기관은 2차전지단에서 산 거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G앤솔 포스코 퓨처엠 정도 샀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겹치죠.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겹칩니다. 포스코 퓨처엠 겹치고 또 뭐가 겹치죠. LG앤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LG앤솔은 계속 좀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연속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LG앤솔은 이제는 요 40만원 밑에 이탈되면 계속 요렇게 강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201선 1년선 1년 평균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거래량도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 봤을 때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61선은 돌파했는데 아직도 201선 밑에 있습니다. 그죠? 밑에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21만 8천원 하고 요 25만 8천원대 요 계속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돌파하려면 요 25만 8천원 소위 말하는 지금 저항가격대가 됐죠. 저항가격. 돌파해야지 의미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마찬가지입니다. 61선은 강하게 돌파했는데 다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다르게 바닷본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나쁘지만 주가 측면으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딱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여기 19만원대 이게 지금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9만원 이상을 좀 강하게 돌파해야지 일단은 룸은 22만원까지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19만원대 저항이 많아요. 그래서 돌파하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바로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당연히 대주전자재료도 201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요. 아마 실적 나오면 또 한번 강하게 좀 탄력있게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큰 약점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아직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하고 엔캠 말씀. 에코프로 머티가 드디어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201선에 닿았죠.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에코프로 머티 보일건데 오늘 일단 2차전지단에서는 가장 크게 상승했어요. 9% 상승 나왔고 코인테크가 장비주가 상가 같고 그냥 시가총액 상위주단에서는 9% 가장 큰 상승 나왔는데 이것도 좀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닷건에서 거래량 나왔는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 머티 거래량이라 에코프로 BM 거래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역시나 에코프로 BM 거래량이 월등히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구채 쇼티지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에코프로 머티가 외부 판매 비중은 50% 이상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 전구채가 국내 양극재 5대 천황에 좀 골고루 들어가면 코스코 퓨처에 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엘제화학이라든지 이 양극재 외부 판매가 늘어나면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 양극재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셀 업체로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외부 판매가 늘어나면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 입장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때 실적이 많이 회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엔캠은 지금 61선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요 요 가격대에서 바닥을 여러번 지금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엔캠도 가격적인 매력은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 실적 안 나왔거든요. 실적 한 번 나오면 또 한 번의 큰 출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배터리가 당연히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야지 그 밑단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제 업체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 철저하게 실적별로 밸류에이션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데 실적 증가폭이 큰 회사들로 좀 차별화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 나쁜 건 다 알았으니까 내년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단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서 지금 새벽 1시 인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료 구독 모델 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무료 특강 많이 신청해 주시면 무료 특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또 다른 구독 모델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시 유튜브 채널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2차전지가 아닌 다른 또 재미난 섹터 또 재미난 기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 scraps 손 ards 뵙 자막 뵙 바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